한국학의 한국학 안녕하십니까 문광희입니다 탄어사상 한국학을 말하다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탄어스님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그게 앞서 먼저 한국학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한국학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한국학이라고 하면 한국에 관련된 모든 것이 한국학입니다 인문, 사회과학을 비롯해서 자연과학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문화, 사상, 종교 모든 부분들이 한국학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인들이 연구하는 모든 것이 한국학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한국학은 앞으로 코리안 스터디즈라고 하는 이 학문은 앞으로 전 세계인이 주목하게 되는 그런 학문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시놀로지, 중국학을 했었지 않습니까 중국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국학을 연구를 할 수 있듯이 앞으로는 우리 한국의 모든 이런 사상과 철학, 종교를 전 세계인들이 공부를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학은 전 세계로 뻗어나갈 그런 새로운 학문 분과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가운데서 저는 많은 한국학의 영역들 그 중에 특히 문사철, 유불선이라고 하는 우리 인문학의 아주 중심으로서 이 탄어사상이 현대의 한국학의 주요한 한 분야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2013년에 탄신 100주년 그때를 맞이해서 제가 탄어학 연구 원년으로 삼자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나라의 한국학이라고 했을 때에 한국의 사상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많은 분과 학문들이 있을 수 있죠 그 중에서도 유교의 퇴계학이 있고 율곡학이 있고 다산학이 있습니다 실학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불교에서도 말이죠 원효학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화엄학이 있고 다양한 분과의 한국의 영역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웠던 것은 우리 한국 불교에서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 달라이라마 존자라든지 틱나칸스님이라든지 현대에 함께 호흡하고 있는 분들이 그 나라의 불교를 대표하는 경향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이 탄어사님 같은 아주 멋진 사상을 갖추신 분이 분명히 계신데도 불구하고 현대 한국 불교를 대표할 수 있는 분으로 한국학의 영역으로 자리매김할 분들이 잘 없었다는 것은 우리 후학들의 문제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철스님의 101법문이 영국의 옥스포드에서 영역돼서 출간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열심히 후학들이 관심을 가지고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타너스님 같은 경우에도 방대한 영역의 학문을 구사해 놓았기 때문에 이 분야는 반드시 한국학의 주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진 것은 타너스님의 유불선이라고 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말이죠 우리가 이 불교계에서는 유불선이라는 용어를 쓰지 말고 불도유라든지 불선유라든지 이렇게 해서 불교를 앞에 내세워서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쓴 이유는 여기에다 기독교까지 해서 말이죠 타너스님의 사교를 회통했다 이런 말씀을 썼는데 타너스님이 이 유불선이라는 말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따라서 쓰는 겁니다 타너스님은 불교가 모든 사상에 가장 깊이 있는 학문의 영역이라고 하지만 유교를 맨 앞에 쓰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왜냐? 태어날 때 스님으로 태어나는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누구나 태어날 때는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고 그 다음에 세간에서 출세간으로 출가를 해서 이 불교가 형성되는 거 아닙니까 부처님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일륜의 근본이라고 하는 유교는 사람이 누구나 갖추게 되는 세간사다 그래서 유교를 앞에 써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스님은 재미있게 어떤 말씀도 하셨냐면 세간의 일반 거사보살림들이 스님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스님은 세속을 욕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러냐? 그 어떤 사람도 자기의 고향을 욕하는 부분은 없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세속이 우리 출가 스님들에게는 고향과 같은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속인들 욕하지 마라 그러나 출가를 해서 부처님 법대로 살고자 마음을 먹은 것이 우리 수행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를 많이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시주의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늘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건 감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학의 영역은 유불선과 문사철이라고 하는 이런 우리 동양학의 기본적인 토털러티로스의 학문 문학 따로 보고 사학 따로 보고 철학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토털러티로스의 학문이 하나로 만들어져 있는 이런 정도의 타너스님의 학술이라면 한국학의 현대 한국학의 새로운 영역으로 충분히 얘기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도 한 가지 의문 되실 게 있으실 텐데요 보통 우리가 도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왜 신선선자를 써서 왜 선이라고 또 얘기했느냐 예를 들면 유불 도라고도 할 수 있는데 왜 유불선이라고 했느냐 타너스님 여기에 또 한마디 하셨어요 뭐냐 하면은 이 도교라고 하는 것은 도교라고 했을 때 이 도자는 유교 불교 도교에 공통적으로 쓰여지는 용어다는 거죠 도교에서만 쓸 수 있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이건 그냥 일반 명사라는 겁니다 유교도 도의 근본을 가지고 있고 불교도 도의 근본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도교라고 하는 하나의 타오이즘이라고 하는 형태로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다른 뜻이 있으셨어요 도교라고 하는 것에 다섯 가지 신선선자에 다섯 가지 신선이 있다 노장은 말이죠 노자장자라고 하는 분이 이미 거의 깨달음을 이룬 분이다 타너스님 그렇게 보고 계시죠 그래서 그분처럼 되기 위한 모든 공부의 방법론 이것들을 도교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양생술이 있을 수도 있고 의학이 있을 수도 있고 침도 그렇고 풍수학도 그렇고 많은 방면에 나중에는 연단술까지 갔잖아요 그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도교라고 하는데 타너스님은 이 가운데에서 신선선자에 해당하는 것 가운데 천선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천지인으로 선을 다섯 가지로 나누는데 그 가운데 천선에 해당하는 경지에 도달하는 분들이 바로 노자장자다 노자장자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이 노자장자라고 하는 분이라야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일승사상 일승사상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배에 대해서 논해볼 만하다 노자장자의 최고가는 천선에 해당하는 수준 아니고는 도교에 있는 것도 다 논하지 않는다 근본의 도교 사상 가운데 근본에 해당하는 노장학을 중심으로 해서 동양학을 논하겠다 그래서 유불선 삼교 이런 말씀을 쓰셨던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사철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타너스님은 철학이라는 용어도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예를 들어서 철학이라는 용어가 원래 서양의 필로소피 그렇죠? 필로소피아 이래서 지혜에 대한 사랑, 애지 이렇게 씁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일본인들의 역어거든요 번역어입니다 그것에 대한 철학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서양 철학과 동양의 사상은 다르다는 겁니다 타너스님의 말씀은 서양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의 지혜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은 논리학과 언어문자를 중심으로 한 학술이라는 거죠 동양 사상은 언어문자가 끊어진 세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세계를 근본으로 하고 있어서 철학이라고 하는 지혜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서양 철학적 번역어인 철학을 쓰지 않고 철학이라고 하지 말고 사상이란 말을 써라 이렇게 타너스님은 주장하셨어요 그래서 동양 사상 혹은 동양학 이렇게 얘기하지 동양 철학이라는 용어 쓰지 말자 이건 너무 서양 철학적 용어다 서양 철학은 분석하고 언어로 따져드는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다 물론 아닌 부분들이 틀림없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유불선, 삼교요, 문사철보다는 동양 사상이란 말을 쓰고 이런 식으로 스님의 학술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학의 영역 가운데 퇴계학 그러면 유교 중심이고 원유학 그러면 불교 중심인데 이러한 여러 양상들, 한국에 나타나는 역사상 나타나는 모든 사상들을 총망라해서 회통한 타너스님의 학문은 과연 타너학이라고 한번 얘기해 볼 만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타너학이라는 말을 한번 주창을 해본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타너학이라는 말을 쓰고 이것이 앞으로 현대 한국학의 한 분과의 영역으로 놓고 우리가 한번 연구해 볼 만하다 그건 뭐냐면 유교에 대한 중국의 주석이나 해석이 아닌 타너스님의 해석 그 다음에 불교에 대한 많은 인도, 중국, 일본, 전 세계의 다른 불교학의 해석학보다 또 다른 타너스님의 한국적 해석 그 다음에 도교의 노장 사상에 대한 타너스님의 독특한 독창적인 해석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기독교에 대해서도 타너스님은 굉장히 동양의 사상을 기본으로 해서 기독교까지 회통하고 있거든요 이 정도 되면 여기까지는 동양이지만 이제 기독교까지 가면 동서문명의 회통이라고 하는 우리 지금 21세기에 가장 관건이 되는 우리 과제 상황이 되는 부분까지 동서문명을 회통하는 부분까지 스님이 나아갔으니 21세기 한국학의 영역 가운데 탄화학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가치가 있고 연구해 볼 만하다 지금 전 세계는 말이죠 우리 한국의 한류의 아주 환희를 가지고 기뻐하면서 즐기고 있습니다 BTS 같은 경우 한류라고 해서 전 세계인들이 따라 부르고 우리 한국 청년들의 문화를 만끽하고 있죠 그래서 다 같이 한국어로 노래하고 춤을 추고 그 다음에 그렇게 마음을 모아서 공연에 똑같이 동참을 하고 이러면서 외국의 어머니들이 한국의 가수들의 노래를 부르고 따라서 즐기고 하는 것을 권장한답니다 마음이 훨씬 혼자 있는 것보다 낫고 그 다음에 공동체나 조화라든지 하모니라든지 생각이 건전해지고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한국의 문화 그 다음에 예술 이런 부분들이 전 세계에 지금 영화 드라마 그 다음에 모든 다양한 영역에서 지금 한국의 문화가 활발하게 활약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그렇다면 전 세계인들이 우리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한국의 정신문명의 핵심이 뭐냐 한국의 학문, 한국의 사상, 한국의 정신의 근본은 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줘야 될 때가 되지 않았냐 싶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그냥 한국 안에서 우리끼리 그냥 우리의 문화를 누리고 있고 할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웃에 있는 중국과 일본과 다른 동아시아 문명 속에서 다른 우리만의 독특한 한국 문화 한국의 정신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고민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방대한 접근과 많은 분들의 관심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학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다방면에 걸쳐서 연구가 있어야 되겠고 그 하나의 시도로서 우리 불교계에서는 타너스님의 사상을 한국학의 영역으로 좀 발전시켜서 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알고 한국의 사상과 문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의미를 담기 위해서 타너사상, 한국학을 말하다 이런 제목을 붙여본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생각을 하게 됐느냐 물론 제가 어려서 한학을 하고 동양학을 했지만 말이죠 저라고 해서 처음부터 동양학, 한국학만 좋았던 것은 아니겠죠 20대 때의 많은 서양 철학을 읽었고 아주 극변하는 세계를 보면서 서양의 철학들도 많이 보고 현실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양한 독서를 했었습니다 제가 군대 갔다 와서 25살 쯤 됐을 때였습니다 제가 그때 보고 있었던 게 주로 관심이 있었던 게 실존주의 철학이었어요 그래서 키에르 케고르라든지 하이데가라든지 이런 책들을 많이 보는데 그때 당시에는 니체의 책을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을 보고 있는데 우리 동양학, 한학을 하신 우리 선친께서 책을 이렇게 보시더니 먹을 갈아라 그러시더라고요 먹을 갈아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뭐 모르고 먹을 갈았죠 먹을 갈면 이제 뭘 한 글자 써주시려고 하는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먹을 갈았더니 쓰시는 말씀이 뭐를 써주셨냐 하면 이런 말씀을 써주셨습니다 기각첨도수하고 순산적초리로다 우리 지금도 씁니다 기각한다 버린다는 뜻으로 기각한다는 말 쓰고요 이건 달첨자입니다 도수라고 하는 건 복숭아 나무고요 순산 산을 돌아다닌다는 거고 적자는 딸적자입니다 초리라고 하는 게 식초할 때 초자고 베리자인데요 초리라고 하면 똘배를 말하는 겁니다 담배 말고 아주 똘배 말이죠 그래서 기각첨도수요 순산적초리로다 이런 구조를 써주셨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 집에 담복숭아 나무는 버려두고 온 산을 돌아다니면서 똘배를 따고 다니는구나 하는 구조를 우리에게 아주 좋은 한국의 학문들 사상들 동양학의 좋은 사상들이 다 있는데 특히 우리는 과학으로 그게 우리 집에 내려오고 있었는데 너는 좋은 복숭아 나무는 버려두고 온 산을 돌아다니면서 똘배를 따로 다니냐 하는 그런 구조를 했어요 이게 저의 좌우명이 됐습니다 이때 이후로 저는 동양학에 더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었고 서양 철학을 보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알기 위해서 봤지 마음의 중심은 저의 문제의식은 항상 동양사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적어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게 원래는 중국의 주자라고 하는 분이 말이죠 신유학이라고 그러잖아요 유학이라고 하는 것이 남성시대 때 오면 전 지식인들이 전부 불교에 심취해 있었어요 그래서 한족인 말이죠 중국인 한족이라고 하는 주자가 이 한학적 전통 중국학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봤을 때 불교는 인도권 아닙니까 그래서 외래학문이란 말이죠 우리에게 좋은 유학을 비롯한 학술이 있는데 왜 외국에서 들어온 불교에만 심취해 있냐 이런 뜻을 가지고 주자가 새롭게 유학을 새롭게 재편하면서 성리학, 주자학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만들면서 했던 말이라는 거죠 이 말씀이 그렇게 하면서 주자는 어렸을 때 불교 공부했었습니다 주자가 불교 공부해서 19살 때 말이죠 이미 과거 시험 볼 때 우리로 보면 생원진사과라고 하는 첫 시험들 첫 과거들 말이죠 그래서 소과 시험 볼 때 도겸선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도겸선사 도겸선사라고 하는 분의 말씀을 들은 내용을 가지고 과거 시험을 쳐서 합격했다는 그런 내용이 주자 어류에 남아 있어요 이 도겸선사라는 분은 누구냐 하면 대해종고스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대해종고스님의 서장에 보면 이 도겸선사가 나와요 이분에게 주자가 공부를 배운 바가 있었고 주자는 어려서 대해종고스님의 서장을 항상 가방에 넣고 다녔다 이런 얘기들이 있을 정도로 불교 공부를 많이 했죠 그러다가 주자가 26세 정도 됐을 때 이현평이라고 하는 스승을 만나서 완전히 말이죠 불교를 버리고 유학으로 들어오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온 말들이 이런 말들이겠죠 그래서 주자학적인 내용에 보면 성리학에 보면 불교의 선과 허음과 같은 내용들이 방대하게 녹아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쉽게 불교를 버려라고 할 수가 없겠죠 불교의 기본적인 소양을 갖춘 지식인들이 그것과 함께 유교로 들어오기 위해서 다시 유교로 돌아가기 위해서 원시 유학, 예전에 있던 유학 체계가 아닌 새로운 불교를 포함하고 있는 유학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 용어를, 이 한 구절이 주자에게서 나왔다 그리고 우리 선친 말씀이 두 번째로 말이죠 퇴계 선생이, 퇴계 선생이 말이죠 이 말씀을 쓰신 바가 있다 누구에게 썼느냐 손자 안도라고 하는 손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안동의 도산서원에 정말 기라성과 같은 제자들이 공부하러 많이 퇴계 선생이 왔어요 그런데 아마 손자께서는 바깥에 공부를 좀 하러 다니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글을 써줬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이런 좋은 복숭아 나무가 있는데 온 산을 돌아다니면서 똘배를 따러 다니냐 이런 말을 썼다는 거죠 그러시면서 저보고 하는 말씀이 이게 내가 너한테 쓰는 세 번째 네가 서양 철학 보고 있어서 써주는 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저 구절을 써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 구절이 인생에 어떻게 보면 큰 방향을 설정해서 나가게 되는 저에게는 좌우면 같은 구절이 되는데요 제가 출가를 해서 이렇게 보니까 저 구절이 단순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게 이제 제가 선 공부를 해보니까 저게 우리 선의 근본 정신과도 똑같은 내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부처를 말이죠 밖에서 찾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근본 부처를 바깥에서 찾고 있는 거 아니냐 우리 자성짜리 불성짜리 본래 면목은 우리에게 다 갖추어져 있는데 온 산을 돌아다니면서 부처를 바깥에서 찾고 있는 거 아니냐 진리를 밖에서 찾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개송이 단순하게 주자학의 개송 유학의 개송이 아니라 우리 선 공부하는 불교의 모든 공부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제가 보니까 선문 염송 이런 거 보니까 말이죠 복숭아 꽃을 보고 깨친 스님이 있어요 중국에 영훈 직은선사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여기에 쓸게요 영훈선사라고 계신 분이 있어요 구루 문자입니다 영훈 직은선사라고 해서 이분이 말이죠 위산스님의 제자입니다 위산스님의 위양종이라고 하는 위산스님의 제자인데 이분께서 30년 내 심근계기 30년 동안 봄을 찾아다니던 칼을 찾아다니던 나그네가 기회 낙엽 기추진구 얼마나 낙엽이 떨어지고 얼마나 나무의 가지가 솟아났던 거 30년 동안 도를 찾아서 수행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자종일견 도하후로 한 번 복숭아 꽃을 본 이후로 직지여금 갱불이라 지금까지 다시금 의심이 없었다 복숭아 꽃을 보고 봄에 깨달음을 얻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냐면 견도와 오도다 영훈스님이 말이죠 견도와 오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부처님께서는 인명성 오도라 그러죠 새벽에 별을 보고 샛별을 보고 깨치셨다 흔히 금성이라고 하는데 샛별을 보고 깨치셨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간호람에 가면 무학대사는 달을 보고 깨치셨다 어떤 분은 종손이 돋고 깨치셨다 여러 다른 다양한 깨달음의 기언들이 있는데요 저분은 복사 꽃을 보고 깨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복숭아 꽃만 보고 있다가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고 저건 뭐냐 하면 일념 3매가 지속이 되다가 고요한 상태로 3매가 지속이 돼서 선정 상태에 있다가 보는 찰나 듣는 찰나에 터져서 견성하는 겁니다 선정이 기본이 돼서 아주 그냥 모든 능과 속 주관과 객관이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선정 상태에 있다가 그게 무르익었을 때 시절 인연이 도래하면 보는 찰나 듣는 찰나에 한 번에 박살이 납니다 그걸 이제 와지일성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와지일성이다 이게 이제 와 하는 겁니다 막 터질 때 와 하고 한번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종고스님의 서장이나 서녀나 와지일성이다 이런 표현 많이 나옵니다 몽산법어에도 나오고 말이죠 와 하고 한번 터진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 전 상황이 반드시 선정 상태에 있다가 공부가 터지게 됐을 때 나오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30년 동안 공부하다가 말이죠 우리 영훈스님은 중국의 영훈스님 위산스님의 제자인 영훈스님은 복사꽃을 보고 공부가 터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봄을 찾아서 진리를 찾아서 다니다가 말이죠 눈앞에 복숭아꽃을 보고 깨달음을 이루셨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저 개송이 한국학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개송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근본의 우리 불성자리는 늘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개송으로 저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들은 누구나 그 논어에 보면 말이죠 공자가 학이시습지 부력여로라 그랬습니다 배우고 때마다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라고 하는 걸로 학으로 시작합니다 공부 공부라고 하는 이 배움 학이라고 하는 거는 말이죠 이걸 전부 다 우익지욱선사 같은 게 학은 각야라 이렇게 풉니다 그렇죠 우익지욱선사라고 중국의 유명한 유불회통론자는 말이죠 공자가 말했던 학이시습지의 학은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각과 같은 것이다 그냥 단순하게 책 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교의 공자의 논어의 첫 시작이 학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늘 나는 생이지지가 아니고 나는 호악한 사람이다 나는 공부하기 좋은 사람이다 배우기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구절은 말이죠 부지명이면 무위군자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명을 알지 못하면 이게 운명할 때 명자인데 말이죠 자기의 천명을 알지 못하면 군자라고 할 수 없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배움을 통해가지고 어떤 깨달음이 있고 난 다음에 내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바가 뭔지 이걸 보통 이제 50이 되면 지천명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내가 이 생에 왜 왔는지 내 근본 자성자리가 뭔지 나의 근본을 알고 나를 알아서 그 다음에 마지막 내가 할 바를 정확히 알고 내 할 일을 하는 거 이게 사람이 태어난 본분사다 그 다음에 우리 불교에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생사 일대사를 해결해야 된다 낙오죽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참선하는 목적이고 수행하는 목적이다 그래서 유뇌라고 하는 아무것도 모르고 낙오죽고 낙오죽고 하는 이 고리 속에서 벗어나는 거 출삼계하는 것이 우리의 생사 일대사 인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이제 유비에서는 지명이라 그럽니다 지천명이라 그러는 것이죠 우리가 왜 왔느냐 공부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학하기 위해서 온 거고 깨닫기 위해서 온 거고 내가 본래부처라고 하는 걸 증득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이런 영역이 바로 동양사상의 영역이고 이것들에 대한 다양한 학문과 수행과 이론과 실천이 같이 어우러져 있는 것이 우리 바로 얘기하는 이런 한국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데 다들 경제가 근본이고 세상 사는 이치, 법률과 정치와 사회, 문화 모든 부분들이 우리가 잘 살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바탕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모든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것들은 말이죠 우리 삶에 있어서 필요 조건은 되지만 충분 조건은 되지 못한다 그 충분 조건은 무엇이 해결이 돼야 되느냐 내가 이 세상을 사는 근본의 마음을 알고 나 자신의 나아갈 바를 알고 말이죠 우리의 이 마음을 내가 일어났다 사라졌다 수시로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이 내 마음을 내가 자유자재로 좀 써야 되겠다 용심 자제, 내 마음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와야 행복이 필요 충분 조건이 갖춰지는 거 아니냐 우리는 너무 필요 조건만 갖추고 사는 거 아니냐는 거죠 다 갖추었는데 정작 마음이 허하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마음은 그다지 행복하지 못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동양학의 모든 영역은 말이죠 마음 심자, 성품 성자 이 두 가지를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품이 어떤 것인지 깨닫고 이론적으로도 공부하고 수행을 통해서 알아서 그걸 자신 있게 이 세상에 펼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는 동양학의 근본이다 그 다음에 불교의 핵심이다 마음은 불교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금 떠올려야 될 부분입니다 4차 산업 혁명 시대가 지나고 나면 5차 산업이라는 게 올 거고 또 6차 산업이라고 이름 붙여진 많은 다양한 그런 산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N차로 해서 수백 차 산업이 와도 결국 사는 인간은 이 마음 하나 쓰고 산다 그래서 이 마음 심자,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인간의 과제 상황이고 반드시 닦아야 되고 수행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어떻든 간에 마음은 우리의 영원한 공부의 대상이고 생활의, 삶의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타너스님의 사상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 마음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장 자세한 역사적으로 사상과 학문이 우리 불교이기 때문에 스님은 불교를 근본으로 해서 많은 동양학의 영역들을 통섭하고 회통해서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전 세계의 동양과 서양이라고 하는 양분된 세계에서 서양 사상까지 기독교 문명, 서구 문명까지 회통하는 데까지 나아가셨다 그것을 보는 것이 우리의 지금의 공부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타너 사상이나 타너학이라는 말을 제가 썼는데 말이죠 여기에서 한 가지 타너스님의 사교, 유불선기 유불선기의 사교를 어떻게 회통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공부할 필요가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타너스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타너스님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다는 거죠 스님이 어떻게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공부들을 하셨는가 그 기본 바탕이 되는 이 사상의 형성 이렇게 회통 사상이 형성되게 된 과정을 조금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출가 전에 학통 스님이 되기 전에의 불교 공부하시기 전에의 학통과 그 다음에 출가하신 다음에도 다양한 불교의 공부법이 있는데 스님은 어떤 범맥을 이어서 공부를 하셨느냐 이 두 가지로 간단하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출가 전에 학통이라고 하는 거는 말이죠 이분은 기호학파 면암 최익현 선생의 그런 학통을 이은 이국종 선생이라는 분에게 오경을 다시 배우셨다 물론 부모님에게 그 다음에 선친에게 유학을 공부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린 나이에 말이죠 10대에 다시 결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충남 보령으로 결혼을 하셔서 갔더니 그기가 말이죠 처가가 토종 이임 선생의 집안이었다 그래서 역학이 대단했고 그기에 한 후손이 되시는 이국종 선생에게 다시 오경을 배우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경, 서경, 역경, 춘추 얘기 이게 이제 오경이라 그러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역학에 대해서 아주 깊이 공부를 하셨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스님의 사상 가운데 하나의 중요한 바탕이 되는 것이 아버지였던 것 같습니다 이 타노스님의 부친은 특별합니다 보천교에 이인자셨다 그래요 목방주라고 해서 회계를 담당하셨는데요 우리 일제시대 때 민족종교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동학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원불교라든지 그 앞에 대종교라든지 많은 그런 우리의 민족종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도 하시고 우리의 문화와 역사를 지켜서 우리 민족의 독립을 추구했던 많은 민족종교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보천교였습니다 이건 이제 강증산 계열에서 나온 차천자라고 하는 차경석이라고 하는 분이 만드신 건데 그분 밑에 이인자셨다 그래요 타노스님의 선친께서 말이죠 그래서 회계 담당을 하셔가지고 이 보천교의 교세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도의 정읍에 제가 답사를 갔는데요 보천교의 교당이 아직까지도 유적으로 남아있고 그 다음에 11전이라고 하는 큰 법당이 있었습니다 그 법당을 일제가 너무나 세력이 확장되고 그 다음에 우리 타노스님의 부친 같은 경우에는 회계 담당으로서 거기에 많은 분들이 이제 회비가 모여서 보시가 모이면 상해 임시정부 같은 데에 독립자국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백범 김구 선생 같은 경우에 나중에 우리가 해방이 되고 와서는 보천교에 감사 인사를 하러 오실 정도로 그런 정도로 보천교가 우리 독립운동에 기여한 바가 많으시답니다 그래서 타노스님의 부친께서는 율재 선생이 아주 거기에다가 독립자금을 많이 보내시고 하셨기 때문에 일본의 순사들에게 잡혀서 옥살이를 하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타노스님은 10대 때 이미 독립운동 하셨던 아버지의 옥바라지를 하셨다 그래요 아주 가난했고 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하셨기 때문에 아주 가난했고 그래서 어린 나이에 거의 먹을 게 없고 힘들어서 거의 장가를 가셨다 그래요 그런데 어린 동생도 데리고 갔대요 동생도 처가에 데리고 가서 그렇게 살 정도로 그렇게 힘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타노스님의 핵심인 민족사상이 형성됐던 겁니다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핵심적인 사상들을 공부하면서 여기에서는 정신이 생기셨던 것 같아요 일제에 대한 우리 민족을 탄압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못살게 구는 일제에 대한 배일사상 이런 것이 강력하게 나오셨다 그래서 이 민족사상이 말이죠 스님의 역경불사에도 적용이 되셨어요 스님이 번역하실 때 일본의 그 좋은 불교 관련 주석본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도 참조하시지 않으십니다 일본의 책은 참조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번역본 가운데 번역본으로 주석을 다실 때 말이죠 한국의 주석이 좋은 게 있으면 반드시 사용하셨다 중국 주석본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 걸 쓰지 않는 게 아니라 한국의 주석을 반드시 쓰셨다 예를 들면 대승기실론 같은 거는 타노스님이 대승기실론 소별기 원효스님의 주석을 강원교제로 그냥 번역을 해서 쓰시기 시작하면서 원효사상이 원효사상이 한국의 중심 사상으로 대두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보고 있는 텍스트 체계에 그걸 누구 거를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조선조 500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주자학의 사서 노노맹자 대학 중용이라고 하는 주자학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과거 시험을 전부 그걸로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성리학 주자학의 대가들이 많이 나오고 교과서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회가 그렇게 형성되어 나갔듯이 타노스님이 어떤 역경의 텍스트를 쓰느냐에 따라서 말이죠 우리가 불교 공부하는 분들의 어떤 사상과 기초가 정립되게 마련인데 타노스님이 여기에서 민족정신이 생기셨던 거죠 그래서 일제가 썼던 그런 학문이나 주석서는 쓰지 않고 한국에 또 사상과 주석이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셔가지고 하머스님의 주석이나 그 다음에 원효스님의 주석 그 다음에 보조국사의 보조법화 같은 걸 적극적으로 우리의 근본 불교정신으로 대두시키기 위해서 번역본으로 쓰셨다는 게 이러한 출가전에 어떤 학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친의 보천교라고 하는 이 사상에 유불선 3교회통 사상이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학을 공부를 하셔도 노장학이라든지 역학이라든지 이런 걸 공부를 굉장히 깊이 하시게 되는 그런 바탕이 이미 10대 때 형성이 되어 있으셨다 그래서 20대 초반에 출가를 딱 하실 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하남선사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아주 기라선과 같은 큰 선사가 계셔서 오대산 상원사에 공부를 하러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출가를 해서 이 하남스님은 말이죠 경어스님 하남스님으로 내려오는 한국의 정통 범맥 선승으로서 갖추어야 될 최고의 학통 범맥 속으로 뛰어들게 되신 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말이죠 처음에는 말이죠 박한영스님 같은 아주 대단하신 강백스님에게 공부를 경전 공부를 하러 좀 가라고 했을 때 탄호스님은 말이죠 박한영스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하남스님 계신데 거기서 공부하면 된다 여기 올 필요 없다 그러셨다 그래요 그러던 차제의 오대산 수도원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오대산 수도원이 생겨서 강원도에 있는 모든 스님들을 모아서 상원사에서 이제 공부하는 그런 자리가 마련된 거죠 그래서 하남스님이 수도원에 가르침을 주실 때 그때 이제 강사로서 탄호스님이 여기에 중강으로 20대 초반에 강사가 되셔가지고 이미 가르침을 하기 시작되면서 선원에서 하남스님 밑에서 경전들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학자에게 강사스님에게 경전을 배우신 게 아니라 선원에서 선사스님에게 경전을 배우셨던 그 이력이 스님의 사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화엄을 보든지 금강경을 보든지 아니면 어록을 보든지 확실한 선승으로서의 그런 내용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스님은 경전을 보고 불교를 파악을 하셨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님의 출가하시기 전과 출가하신 이후의 이런 이력을 보면서 스님은 이미 한국학적인 민족 종교 민족 사상이라고 하는 것에 흠뻑 한번 묻어졌었던 적이 있었다 그 다음에 유교를 바탕으로 한 동양 사상의 핵심을 가지고서 이미 한학의 아주 대가가 되셔서 한문을 자유자재로 하시는 수준에서 출가를 하셨는데 또 들어가자마자 입산하자마자 하남스님이 무거운 참선부터 시키기 시작하셔가지고 참선으로 인해가지고 불교의 근본 맛을 보고 모든 경전도 이제 선적인 형태로 선지를 바탕으로 해서 경전을 보시게 되셨다 그래서 역경 불사를 하실 때에도 반드시 핵심적인 선지를 넣어서 스님은 번역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님의 사상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들이 이렇게 선적이고 화엄도 선적인 화엄인 이통연 장자의 화엄론을 중심으로 하게 됐던 것들이 전부 이런 배경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탄어스님의 본격적인 탄어사상을 보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21세기는 한국이 세계의 머리를 정수리를 드러내는 그런 때가 됐다 전 세계 사람이 앞으로 한국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우리 한국의 정신문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많은 한국학의 영역 가운데 탄어스님의 불교를 중심으로 한 유불선 3교회통과 동서문명을 회통한 공부를 하면서 앞으로 많은 분들이 한국의 정신문명을 이해를 하고 관심을 가지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탄어스님의 선사상을 비롯해서 스님의 사상들, 화엄사상, 회통사상들을 공부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